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러브 앤 유 채혜가 열심히 요리를 해주니까 저도 노래를 해봤습니다 불러주세요 아... 중간에 표정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신 건지 저요 그 웃음들과 약간의 찡그림이 있었잖아요 이런 sí 처음 딱 녹화를 하고 더 표현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반영해서 아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? 네 해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나요? 감사합니다 우리 고생했다